룰루랄라 룰루랄라 아이고 오늘은 참 날씨가 좋구먼 하라보 콩 하라보 콩 하라보 콩 하라보 콩 어이 너네 옆집 사는 민용이잖아 지구 큰일났어요 콩 뭐가 큰일났어 저기 멀리 몬스터들이 멀리 몬스터들이 저까지 쳐들어와서 지금 빨리 도망가야되요 세상에 몬스터라고 아이고 이거 말려내 죽을때가 됐나 아 잠깐만 기다려봐 그래도 짐은 챙겨가야지 아이고 아이고 집에 뭐 이런거밖에 없어 큰일났구먼 큰일났구먼 알았다고 때리지말라고 빨리와야 콩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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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그래도 어찌어찌 이렇게 피난을 했구먼 흠 힘들었다고 마을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없겠지 에이 설마요 아이큐가 1년자리가 아닌 이상 어떤 멍청이가 저기 저 앞에 몬스터들이 저기 엄청 오르르 있는데 마을에 남아있겠어요 안돼 안돼 그래도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드는구먼 걱정하지 말고 저희는 빨리 도망가요 아이고 빨리 가세나 랄라랄라랄라 할아버지한테 재밌는 얘기 들으러가야지 아니 근데 마을에 왜 이렇게 불타고 있지 캠프파이어 하나 할아버지 할아버지 안계시잖아 어허허 이거 뭐야 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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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사람이 남아있었구먼 꼬이 꼬이 헤헤 내 발 닦는 너희로 쏠겠구먼 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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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 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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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이거 방금 각별이 목소리 아니요 에이 설마요 지금 마을에 남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텐데 아니요 이건 각별이 목소리 맞아 각별아 할아버지 지금 위험해요 가면 안돼 안돼 내 하나뿐인 손자가 안돼 가면 안돼 칵 안돼 안돼 각별아 각별이 어디였나 어이 각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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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야 이 나쁜놈들아 아이 나를 대신잡아가라 우리 하나뿐인 손자 각별이는 아휴 이대로 가만있을 순 없어 친구들 아냐 친구들을 찾아가 봐야겠구먼 할아버지 친구들 안내 그럼 저번에 만났을 때 도징이가 필요할때 이쪽으로 오라 그랬는데 어이 저기구먼 어이 도징아 도징 도징 도징아 도징 도징 일로와 일로와봐 도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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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나한테 도징 도징 왜 울어 도징 도징 아휴 그만하라 그만하라 아야야 그만하 도징 도징 아휴 너무 이렇게 혐오스럽게 생겼구먼 도징 도징 아야야야야야 아닐세 아닐세 아이고 나한테 큰일이 생겼네 도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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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큰일 도징 도징 내 조카 아 조카가 아니구먼 내 손자 각별이가 잡혀갔다네 도징 날 좀 도와주겠나 도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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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그래 그래 도징 도징 같이 갑세나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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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도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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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시끄러운데 좀 자제해주게나 자 일로 아이고 자네 감기 걸렸나 기침을 하네 도징 도징 아이고 가세나 가세나 도징아 도징아 도징 다 왔어 다 왔어 좀만 가면 저기 인원님 보이지 도징 도징 무섭 도징 무섭 아냐아냐 그게 무서운 분은 아니여 뭐 인원님한테도 빨리 도움을 요청하자고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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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다 왔다 다 왔다 인원님 어 요 아이고 우리 인원님 잘 계셨습니까 야 이게 누구야 도티입니다 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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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무슨일이야 여 에이 그때 그 보셨죠 그 버릇없는 손자녀석 에이 아 나보고 되게 놀랐더네 에이그래요 그 각별이가 그 바울을 습격한 몬스터들에게 잡혀갔어요 오오오오오 오오오 라구요 , 아아 어 그새가 에이 그래서 제가 이 도징이는 동료 로 구했는데 사실 그 몬스터들이 워낙 양이 많아가지고 이게 인원님의 힘도 필요할 거 같에요 아 내가 요즘 좀 바쁜데 뭐라고요 맨날 물놀이만 하고 있으면서 뭐라고 죄송합니다 아무튼 좀 도와주세요 우리가 또 정도 있고 하니까 도와줄게 도와줄게 야 토지가 도와준댄다 그러면은 그거 이왕 도와주시는 김에 그 인어 파워인가 그거 한번 보여주시면 안되나 그거 왜 지금 보여줘 그거 보여주시면 저희가 또 힘이 날 것 같아가지고 하나 둘 셋 인어 파워 도징 역시 인어님 든든하구만 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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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요 오세요 가자 가자 도징아 가자 인어님하고 같이 가자 아이고 도징아 이제 우리는 불새님을 만나러 갈거요 불새 도징 인어님은 잠깐 쉬고 계신다고 하니까 우리끼리 가서 인사드리고 오자고 알겠나 아 그래 그래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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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계신다 저기 계신다 도징 일로 일로 아 근데 이거 왜 불새님 어이구 불새님 어 뭐야 내 친구 도시 아니야 불새님이 아니었나 불새였나 불새야 아 그래 왜 왜 너는 불새가 왜 물속에 있어 요즘 너무 덥다 내 몸도 뜨거워 너무 아 더워가지고 물속에 있는거야 너무 더워 불 꺼지면 어떡하나 이거 안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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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나한테 좀 큰일이 생겼다 불새야 무슨일인데 옛날에 모의값은 갚아야지 내가 모의를 먹었었나 모의 많이 먹었지 내가 내가 이렇게 챙겨줬는데 이거 내 음식 뺏어먹고 도시 어 진짜 이거 이렇게 안다니 으응 아무튼 지금 내 손주 녀석 각별이가 몬스터한테 잡혀갔다 도시 도시 야 이게 그게 말이 쉬운게 아니여 지금 몬스터가 무시무시한 몬스터떼가 마을에 침공해가지고 잡혀갔단 말이여 아무튼 내가 지금 우리 손주를 구하기 위해 어벤져스를 만들고 있다 어벤져스 여기 뒤에 있는 거대 도징어 보이나 응 쟤가 혹시 옛날에 그 내가 봤던 그 도징어야 그래 걔여 걔 많이 컸지 너무 많이 컸는데 그래 나도 좀 과하다 싶기는 한데 아무튼 인어님도 계셔 인어님 인어? 응 인어 되게 이뻐 갈래? 응 가자 가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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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이렇게 또 동료가 하나 내렸구먼 각별아 이쁘진 않던데 쪼끔 뭐라고 너 그거 인어님한테 그렇게 말했다가 너 인어 인어 파워에 그냥 바로 큰일나 큰일나 알겠지 응 마음속으로만 생각해 어떻게 되지 아무튼 이렇게 불쇠까지 동료로 합류했다 빨리 각별히 구하러 가자 어 짝짝짝짝짝 아이고 우리 또 자연의 여신님 만나러 여기까지 왔구먼 도징아 도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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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그 자연의 여신 초초우님이 사는 마을이요 여신 도징 여신 도징 여신 그게 여신이긴 한데 뭐 그렇게 썩 여신 같진 않아 좀 약간 천방지축 느낌 도징 도징 이 얘긴 우리 둘끼리 비밀이야 알겠지 도징 도징 약간 성격이 안좋으시거든 도징 도징 아이고 여신님 어 일첩이다 도티 어 어 아이고 우리 또 자연의 여신 저 저 어 설마 좀 기억 안나시는거 아니겠죠 아니야 아니야 그 어 대걸레 도깨비였나 대걸레 도깨 무슨 머리를 보니깐 좀 대걸레같은 대걸레라니 지금 대걸레도진데 아 아 기억났다 너 그 인간이지 아 여기 집 앞까지 놀러오셔도 그는 무슨 이거 어 아무튼 우리 내가 요즘 바빠서 아 야 역시 자연의 여신님이랑 꽃도 심고 계시는구먼 어 그러니까 갑자기 불이 나서 식물들이 죽어가더라고 깜짝 놀라서 왔어 근데 이거 이거 보라색 이거 약간 그거 같은데 그거 그 그 대마 아니죠 뭐지 그건 인간들이 사용한 것 뿐이야 아니죠 아니죠 우리 대마음에 기죽해 우리 대마음을 하고 아 아 죄송합니다 아이고 아무튼 우리 여신초초님 제가 좀 부탁드릴게 있어서 왔습니다 네 사실은 그때 그 그 기억나십니까 그 손주녀석 우리 아 내가 그 날려버리네 에에에에 그 나무 키워가지고 폭 날려버리네 있잖아요 물에 빠뜨리네 근데 죽진 않았었나 아니 죽진 않았지 아 아무튼 제 손주녀석이 마을에 침공한 몬스터들에게 잡혀갔습니다 마을에 침공한 몬스터들? 에에에에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식물들이 죽어갔던 거구나 에에에 이거 심상치 않은 일이구만 이 몬스터들이 인간계 뿐만 아니라 이게 이게 여신님의 마을까지도 피해를 끼쳤다는 겁니까? 그런 거 같아 그러면 덜 가만히 둘 수 없죠 도징 도징 저랑 같이 저는 도징이라고 어 31년전에 저랑 같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던 친군데 ydd 우리 각별이를 구하러 같이 갈겁니다 나보다 크네 도징 크게만하지 애가 아직 철이 안된건 그대로입니다 도징을 도 도maz 오어여 오해여 역시 우리 여신님 대신 나한 약속을 하나 해 뭐죠? 너희 마을에 있는 나무들이 대부분 죽은 것 같거든? 하루에 열 그릇씩만 심자 매일 식목일입니까? 아니 제가 그래도 나이가 좀 있는데 식목일이 뭐가 어때서? 알겠습니다 식목일이 뭐가 어때서? 알겠습니다 아이고 아무튼 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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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신님 고고씽 고고씽 아니 그쪽 아닌데 이쪽으로 와야지 이쪽으로 거긴 마을로 가는 거고 고고씽 각별아 토징아 너 그 일령이 기억하지 일령이 일령이 페가수스 페가수스 우리 일령이도 부르러 가보도록 하자 여기 어딘가에 있다는 소문을 내가 들었는데 아이고 이 초원에서 자유로이 풀을 뜯으면서 살고 있구먼 그때 우리가 만병통치약 안줬으면 걔 완전 지금쯤 저세상에 있을텐데 그치? 그니까 그니까 솔직히 오늘 안 도와주면 이거 완전 배신자에요 배신자 어디있지? 아이고 여기 근처에 있다고 그랬는데 아이고 어디있는거야? 아이고 도징아 도징 아무래도 일령이는 또 펄럭펄럭 날개짓 하면서 어디 갔나보다 야 마실 갔나? 도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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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때 그 감옥에 갇혔을 때 그것도 꺼내주고 도징 도징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사냥꾼 도징 사냥꾼 맞아 그 사냥꾼 사냥꾼이 너랑 목소리가 좀 비슷한거 같은데 아니겠지? 도징 도징 알겠다 알겠다 가자 가자 에이 일령이 뭐 봄에 오겠지 뭐 이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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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이 몬스터들의 본거지에 왔습니다 도징 도징 도징아 도징아 도징 너 잘 싸울 수 있어? 도징 도징 다 죽여 도징 도징 다 죽여 도징 도 offline 다 죽여 도징 여신님 여신님 싸울 ㅂ 싸울 준비를 됐나요? parce 엑 이거 뭐야 아이고 お이구 보이나 아이야 도료들 소드 오 야 역시 듬직하구만요 알아 아이고 우리 일령이도 메세지 보고 왔구만 이힝 오 이힝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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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discipl 의에 wagon 너는 거기서 혹시나 다른 몬스터 군단 오는지 정찰하고 있어 알겠지? 알았어 어? 매의 눈으로 보는 거야? 매의 눈 너도 새누까? 근데 내 생각에 그냥 쟤를 데리고 들어가기만 해도 다 깔려 죽을 것 같은데 그런가? 아니야 너무 커가지고 괜히 번잡스러울 것 같으니까 얘는 이제 망보라고 시키자 알겠지? 알았어 인원님 응 인원님은 몸집이 너무 커서 어떡하나 이거 변신 가능합니까? 사람으로 뭐라고? 너무 커서 안된다고? 어? 아니 그럼 변신 되냐고요 사람으로 변신 되지 그래요? 그럼 변신 해주세요 이야 어? 그 그 진짜 어딨어? 어딨어? 여기여기야 어 여기 계시네 여기 계시네 야 인원님 이거 사람이 된 모습 보니까 역시 미모가 출중하십니다 야 인원 안녕 가자 어이구 두 분이 모이니까 굉장히 든든하구먼 갑시다 갑시다 뭐 오랜만이야 두 분은 처음 뵙는 건데 아니야 우리 아는 사이 아는 척 하지마 그래 아는 사이였어요 아니 나는 몰랐는데 야 같이 놀았었잖아 세상이 좁다 좁다 하니까 이게 다 아는 사람이고 얘는 알아요 얘 일령이 일령이 이힝 한번 해봐 이힝 이힝 이힝? 얘 가끔씩 우리 숲에 들어와갖고 귀한 약초들만 뜯어먹더라고 에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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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일령이 에잉? 가자 가자 이쪽으로 가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힝! 이쪽으로 이쪽으로 어 이 따라와요 팔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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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팔로우 미 헛? 이쪽이었던 것 같은데 에잉? 그래도 우리 이게 우리가 이거 어벤져스 아닙니까? 도티와 어벤져스 야 왜 도티와 어벤져스냐? 왜요? 제가 주인공하면 돼 넌 너무 약하잖아 에잉? 저도 이거 나무검 있습니다 나무검 에잉? 뭐야 그거 자 이쪽으로 아무튼 뭘 써도 돼 왜 이렇게 많아? 슬금슬금 슬금슬금 후 제가 듣기로는 이 건너편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넘어가지? 음 여신님 자 내가 방법이 있어 에잉? 뭐 뭐 뭐 기다려봐 내가 동굴을 소환해볼게 응 네 알겠습니다 덩굴이죠 동굴 말고 덩굴 덩굴 아 죄송합니다 토달지마 화낸다고 에잉? ㅎ 여기가 여기여기? 여기여기 들어가보자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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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들어가죠 도지 도지야 도지야 너 이거 어떡하냐 아이고 이게 몸집이 너무 커가지고 너 그럼 거기 있어 너도 알겠지 도지 도지 여기 있어 몬스터들 입고 못들어오게 잘 막고 있어 알겠지 도지 도지 길막하고 있어 가자 가자 길막 카트라이더 길막하듯이 잘 막고 있어 알겠지 자 이쪽으로 가면 됩니다 어 이거 복잡해 여기여기 여기 밑에 빨리 내려가요 앞장서서 내려가요 난 무서우니까 니가 쎄대베 아이 쟤 또 나이가 있지 않습니까 몬스터 소리 들린다 어디어디 조심해 아아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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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딨지? 이쪽인가?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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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거 같아 어 깍뼈라 할아버지 깍뼈라 무서웠어 아이고 할애비가 더 잡혀가는거 봤어 할아버지가 구하러 올줄 알았어요 우리 또 인어님 그리고 여신님 일령이 일령아 이익 얘가 각별이여 일령아 니가 일령이구나 이익 오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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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옥을 부셔야지 우리 각별이를 때리면 어떡해요 야 일단 나가자 빨리 각별아 빨리 나가자 빨리빨리 나갑시다 빨리빨리 저분들 따라가 달려 여신님 왜 혼자 그렇게 앞장서서서 빨리 도망갈라 그러지 지켜주셔야지 어디로 나가는거였지 이쪽인가 여기 여기 아이고 무기들은 왜 이렇게 거대한걸 들고 왔어요 우리 원래 몸이 크잖아 어 아이고 날이 벌써 밝았네 도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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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일 없었어 도징아 별일 없다 도징 빨리 갑시다 고고씽 고고씽 각별이 이게 하리비 잘 따라와 다 빠져나왔구먼 빨리빨리 갑시다 invest reading 어쩌고 이거 뭐야 이게 어 뭐야 이거 아니 각별아 안돼 각별아 안돼 각별아 도 세 아이고 도대체 도대체 아이고 난 여기까지인거 같구먼 아 안되 할왕이 일어나요 아이고 그래도 우리 각별이를 구해서 참 다행이다 각별아 할없이 일어나요 빨리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알겠지 아저씨 아이고 우리 일령이 그리고 우리 여신님 그리고 우리 인어 잠뜬 아가씨 그리고 나랑 가장 오래 시간 함께 했던 우리 도징이 그리고 저 뒤에 불새 아이고 너무너무 고맙다 이 정도면 참 괜찮은 인생 아니겠어 날 도와주겠다고 이렇게 애써서 같이 와주고 말이야 나는 괜찮다 나는 괜찮아 일령아 우리 이 친구들이랑 같이 너도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라 알겠지 얼른 가 몬스터들 더 오기 전에 안돼 널 두고 갈 수 없어 빨리 가 빨리 널 두고 갈 수 없어 몬스터들이 들린다 빨리 가 나는 괜찮아 빨리 가 그래 그렇게 그렇게 참많은 일들이 있었지 에이 할아버지 뻥쟁이 맞아 요즘 요즘 시대에 뭐 나르는 말 거대거징어 말이 안 되잖아 오서의 습격을 당해 불새 자연의 여신 아니 이 녀석들이 말을 해줘도 못 믿어 이거 참 할아버지 뻥쟁이 야 놀러나가자 야 친구들이랑 놀러갈 거야 친구들이랑 놀러갈 거야 아니 이 녀석들 아이 이 녀석들이 말이야 참 음 그 일도 벌써 62년이 흘렀구만 할아버지 그때 절 구해주신 덕분에 이렇게 손주들과 함께 늙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도 항상 절 지켜보고 계셨던 거 맞죠 오늘따라 참 보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